사빗을 찾아라 사빗을 찾아라 사빗이라고 하는거 맞네 아이씨 오는길에 차도 물에 빠뜨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어떻게 가라고 일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아 저기 빨갱이 향이 있네 아이씨 아이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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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조 아 아파이씨 빨리빨리빨리 진행은 빠르게 회수하고 회수하고 이거 독화살 아 독화살이래 내꺼 하나 더 있을텐데 몰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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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고 사빗을 찾아서 못간다 아이씨 왜 못올라가니 꼬꼬꼬꼬꼬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돼 차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안나 뛰어야겠네 음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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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오케오케 여기도 가볍게 빠르게 사빗을 찾아서 얘는 왜 이런데서 살고있니 이 위에는 이 위에는 죽었을 때 태어난 곳인데 왔으니까 테마나 좀 챙겨주고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어려움하네 어딨다는걸까 자 여기 여기 오두막 딱 느낌오네 여기네 여기네 느낌왔어 에이 잠깐만 오우 쟤 뭐야 쟤 끝 일루와 일루와 어디갔어 피한거 보소 회력없는 무기 이런거는 아마 회력없는 무기 수리도 안돼 이런거 나중에 버리고 하고 얘도 수리 두번 남았네 됐어 얘도 회력없는 무기야? 어우 이렇게 깨고 들어가고 헛간 헛간에 있는 허브를 찾아라 헛간이 진짜 뭔 집이 이래? 허브를 갖다 줍니다 그치 헛간에 있는 허브를 찾아라 그 허브를 찾아라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어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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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생각하지 말게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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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들어가라는거죠?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군 나는 거길 못가지만 너는 거기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돼 뭐 이러네요 미치겠네 간단한 미션인지 알고 왔는데 하이 베이비 이 친구가 더 가야되나? 이거 어디로 가라는데? 안 보인다 어떻게 가야될까 어떻게 가야될까 이 아래 이 틈 가는 길이 있는데 위로도 안가 안되고 위로도 길이 없고 여기 어떻게 지나가는거지? 미니맵은 밑으로도 못가고 이런게 이렇게 둥지가 가고 하아 반대로가 고! 어디 이런 둥지가 있었단말이야 근데 괴물은 하나밖에 없어 야 어디로 나가야돼 저 미니맵은 가는길이 있는데 왜 없지? 어떻게 부수고 나가야되지? 미치겠네 미치겠네 나 이거 왜 들어왔니? 무슨 객강이었니? 나가는길이 올까? 응 응 응 응 물로? 그네 물로 가는거네 뭔 미션일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조심조심 이게 숨을 좀 쉬어줘 숨 쉴 공간이 되나? 또 반대로 가는거 아니겠지? 숨만 쉬었다하면 길을 잃어버려 아우씨 안구의 스키 안구의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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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뭐야 나 여기 왜 온거니? 어 저기저기 밝은빛 밝은빛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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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어이씨 여기서 내 차를 소환을 못하니까 하아 지역을 정리하려면 끝난거 아닌가? 가까운 집 어디까지 뛰어가야돼? 주유소 헌팅타워 내 차는 지금 물속에 있어서 소환을 해야되는데? 나 겁나 멀리 왔는데? 언제까지 뛰어가야되지? 안전지역 소탕 집에 가는길에 뛰어가는길에 이거 좀 깨주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나 왜 후크가 안날라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들어가 뭐 후크 왜 날려주고 전력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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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이렇게 떨어지면 안되지 문 못다더 빨리빨리 좀비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아이씨 안꺼져 빨리빨리 코약한것들이 요런 애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주고 밟아주고 간단하게 밟아주고 밟아주고 까우 어디서 어디서 들이대 올라가 까우 요거 전에 옛날에 낙서 많이 했던거 씩으로 비슷한데 오리지널 버전에서 음 사다리 아이씨 앗 올라가주고 한 번 더 얜 뭐야 이런 애들 가끔 일어나가지고 조심해야 돼 점점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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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전력켜기 아직도 멀었나봐 올라가주고 요거 어디로 가야돼 조심조심조심 고소공포증 몰려오기 시작했어 내려갈때나 안전한 길이 제발 있어야돼 제발제발제발 더 올라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키는데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온적도 있어가지고 계속 미니웹을 봐가면서 점프 요기다 요기요기요기요기 여기는 이제 내구역 어 전력이 부족해서 비활성상태 자 이제 어떻게 내려가냐 내려갈 밧줄이 없네 내려갈 밧줄이 없네 오우 낙살 뻔했어 여기로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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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쒸 저기 안떨어지 낙살하게 아 여기 내 침대가 있는데 시체들 보소고 여기서 장을 어떻게 자라고 사다리 사다리 쭈욱 이거 거시기 이거 뭐지 아 쟤 또 뭔데 얘도 정리해야돼? 여기 다 정리 끝난 지역 아니야? 전력 켜기? 위에서 뭘 또 해야되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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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 한번만 다시 올라가 여기 지 표시가 있고 빨간색 번개 표시가 있어 아직 내 거 활성화가 안됐네 여기서 뭐하라고 할게 없는데? 할게 없는데? 할게 없는데? 딱 이 높이인데 아래 내려가서 쟤를 죽이고 올까? 괴물들이 계속 들어온다? 어디 열렸나? 뭐 그니까 여기서 뭐하라고 태양광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침대가 활성화가 안돼? 에이씨 밑에부터 쓸고 내려와 쓸고 와 조심조심조심 야 야 사다리 타기 드럽게 어렵네 세이프는 무슨 나발 전력도 궁금한데 이랬는데 이어부터 쌈박하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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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 빨리 으쌰 어어 저 밖에 안 남았지? 음 철력 공급 쓰레기통 한번 뒤져주고 아… 이걸로 Diane 아..빛나왔어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한방끄? 오 이거 겁나 세다 여기 아까 이쯤에 어디에 떨어졌는데 빗나가는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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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열기 보통 이게 이 미션 깨는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이라니까 어려움이면 패스했는데 딱 끝나지 이게 뭐야 이거 나팔나팔나팔 여기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 전력 공급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지불하는겨 있던거 시체됐고 전원 케이블 중요한것도 없는데 아 뭐가 있는데 또 어려움이야 쉽죠잉 고급 화장품 장난하나 여자들에겐 필수지 전원 공급을 어떻게 해 내가 깨고야만다 진짜 이딴거 필요없고 이 집에서 나왔으니까 다른집 없나? 쓰레기통 아 다시 올라가 전원 공급을 어떻게 시키는겨 뭐이리 까다로워 아래 전원 공급하고 위에 올라와가지고 또 탁탁탁 키면 되는거지 까탈스럽게 구네 진짜 이높인데 이높인데? 이높이에서 뭘 하라는걸까 매트리스 건조시키고 있어 진짜 나 지워 어 꼭대기까지 다시가 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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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대 만먹으려고 C버튼 구르기버튼 눌렀다가 밑에까지 낙사할뻔했지 낙대 만먹으려다 낙사할뻔했지 뭐 어떻게 활성화시키라는거야 목적지는 아래인데 저 위치에서 할게없어 여기서도 할게없고 다시 한번 올라가 자 여기도 먹고 으쌰 으쌰 할수있어 나와라 강천팔뚜 미치겄네 어허 어허 미치겄네 어어허 여기까지 와서 뭐하라는거지 어허씨 어허 고소공포증 전력켜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곳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오라고 할 수 없는데 제작법 무기 제작법 전력을 어떻게 켜냐고 쭈욱 내려가지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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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이리 떨어지면 100% 죽을텐데 으쌰 더 내려가야 돼 아파 더 내려가야 돼 높이 더 올라갔다 지금 여기 전력이 안 들어왔다는 표지 같아 빨간색이 밑에 내려가서 뭘 해야 되나 따라칠까 이 미션 때려쳐 오 저거 누구 들어왔는데 아 얘야 짜증나는 놈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갑옷부터 박살내주고 아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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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쑤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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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이거 수리될텐데 강철 볼트 다 내놔 다 내놔 너 아예 준거 아니었어 소지품 가득 찬 치명적 단검 아 이것도 수리가는데 희생의 단검 얘도 수리 안되고 어 오케이 벌써 밤인데 여기서 어떡하라는 거야 전력 공급을 어떡하라고 밤인데 나 자야되는데 제길 죽겠네 괴물들 다 들어올텐데 아 여기가 뚫려있었구나 알았어 알았어 야 문좀 닫아봐 야 문좀 닫아봐 이거 어떻게 닫어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미쳤죠 야 좀 닫으라고 야 좀 닫으라고 저걸 안 닫아서 그런가 지금 저걸 안 닫아서 그런거 같애 아 저기 또 괴물들 오잖아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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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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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아 여기 전력 공급하는거 포기 뭐야 이거 씨 올라가면 쫓아올라나 조심조심조심조심 그니까 전력을 어떻게 키냐고 한글판인데도 게임을 진행을 못하네 들뜨러진 11일 좀비들이 사다리까지는 못하겠지 뭐야? 아 이거 패스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는